반갑습니다. 어제 행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조선총독부 조선사업 번역사업, 안부도 하지 않았던 사업을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만물이 지었는데요. 정작 이 사업은 교육부가 소신을 가지고 끌고 나가던 사업인데 갑자기 작업이 마무리된 때는 교육부가 자세를 바꿔서 여기에 관련된 참여 교수진들에게 저는 불이익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행정심판을 이번에 저희 쪽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조선사 번역사업에 참여했던 교수진들이 이번에 교육부와 연구재단에서 취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문제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느냐 하고 행정심판을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과거에 어느 사람도 국가단체에 이익인 적이 없죠. 결국은 행정심판에서 이번에 판사들이 기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에 대해서는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무도 조선총부 조선사 번역사업 안 하려고 했죠. 말만 식민사학을 탈피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탈피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본인들이 많은 조선사하고 지금 우리 국사책을 비교해 보면 바로 되는데 저책을 아무도 번역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사의 고조선연구소에서 저책을 번역사업을 수 년간 했는데 정작 저책을 다 마무리 짓고 하니까 저책 출간을 막으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참여했던 교수진들에게 저는 불이익을 때렸습니다. 지금 출간을 앞두고 있는 책보수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근의 책이 지금 조선총독부 조선사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수백근의 연구서적이 저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책을 국민들이 읽는다면 너무 많은 분량이지만 또 학자들이 또 읽어본다면 대단히 충격을 받겠죠. 왜? 지금의 국사책과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과연 식민사학을 탈피했는지 하지만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조선총독부 조선사 번역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책으로 나온 연구서적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고려 국경 그리고 여러가지 관련된 문제 여기서 파성된 위화도 문제라든지 신라 국경이라든지 다 이길 드는 골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수많은 연구서적이 조선총독부 조선사 번역사업 과정에서 연구서적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들이 직접 우리나라 학계에서 뛰어나가지고 서른 몇 개 단체 이름을 걸고 감사한 앞에서 이런 사업을 맡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쇼도 했고요. 또 밑에 화면에 보시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또 공격하는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모임도 했습니다. 결국은 말 그대로 조선총독부 조선사를 묻어라 이 내용이죠.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서울대 연대 나름대로 국사학계 유명한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감사원 앞에서 이런 조선사 번역 사업을 맡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하고 또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떻습니까? 뭐 이상한 이야기. 뭐 어느 정부의 돈을 받았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도 저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결국은 손을 들여놓고 정작 이제 인하대 고정선연구소에서 수많은 연구소직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감사도 요청하고 근데 감사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 들어온 것이 이제 출간을 마무리하려는 이 시점에서 이제 프레임으로 또 뒤에서 공격했는지 일단은 이번에 여기에 관여된 조선총도부 조선사의 번역 사업에 참여했던 우리 측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다 때렸죠. 자 거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1부 2부 올려놨으니까요. 이것 쭉 보시면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주 명확한 증거자료까지 이 사업은 아무런 문제없이 모든 허락을 막고 진행했다는 것이 자 증거서류까지 다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을 재판부에 그대로 다 보여줬는데 도대체 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번에 기각을 했을까요? 판사는 판기를 잘해요. 증 안되면 앞으로 판사들 다 없애고 AI로 하는 것이 가장 낫겠죠. 판사를 못 믿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습니까? AI, 금사고 뭐이고 전부 다 AI로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확률상 더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자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조선총득부 조선사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증거자료까지 또한 어떻습니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증언까지 해줬는데도 결국은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이번에 참여한 교수들의 요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1, 2부를 영상을 꼭 보시고요. 번역사업 참가자 한 교수들에게 5년간 국책사업금지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뭔가 중요한 연구사업에 다 참여를 못하게끔 만드는 것 또 일부 사업비를 환수조치도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국통부 공정도 당했고 그런 과정에서 조선총득부 식민사기 실체를 밟기 위해서 조선사 번역사업을 광복 후에 아무도 못한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마무리 짰는데 정작 저 책을 못내게 참여한 교수진들부터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국책사업금지 그리고 환수비 일부 조치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재판부에 여러가지 서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서류를 다 제출했고 거기 관련된 변호사라든지 그런 양반들도 본다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정작 이번에 1심 판결은 여러분들 어떻게 말 그대로 교육부 승리, 교육부 장관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행정심판은 원고가 번역사업 참여했던 교수진들입니다.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와 외부 교수진들이 바로 원고가 되었고요. 피고는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다 소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지했던 것을 다 풀어달라고 교수진들이 이번에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이만큼 보내다가 결국은 한 20초짜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각이라고 하면서 1심을 끝냈습니다. 이후는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각을 했는데 법관은 이런 다 요즘 공개하다시피 양상윤, 정한령, 조약돌 세 법관 입원에 심판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교육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 누가 이런 거대 국책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 우리나라 지금 학계와 뭔가 틈이 생기는 학설은 절대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용납을 안 하려고 아까 방해하는 거 보셨죠? 저렇게 나오는데 누가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요구를 하겠죠? 또 여기에 우리 법까지 어떻습니까? 판결까지도 그쪽으로 손을 들어주는데 누가 소신 있게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체고 정작 우리나라 학계에서 학자들이 떳떳하다면 자신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조선총독부 조선사 번역 그 책을 다 찍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배포하게끔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시아 선생님 앞에 보신 것처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 책을 절대로 못 내게 하고 마지막은 교육부 교육부가 나서가지고 연구재단과 더불어 여기에 참여한 교수진들에게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주면서 저 책을 지금 출간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법관까지 나서가지고 저들의 손을 들어줬으니까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카르텔 공화국이라는 거 이것밖에 말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행정심판 1심심판을 여러분들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허무합니다. 그죠? 저번에도 가니까 한 1분 2분하고 그 다음에 가니까 한 3분하고 이번에는 가 보니까 한 2, 3분 안에 그냥 번호 딱 부리고 어떻습니까? 기각!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내버립니다. 재판하는 게 판관이 저렇게 식을 줄 알았으면 판관을 우리 국민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땅땅땅 뚜드리면 끝나는 나라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사업도 이렇게 쉽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항소가 들어갈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교수들은 말 그대로 학자들은 학자 연구를 해야지 언제 법원에 쫓아다닐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 못하고 저런 데 쫓아다닐게끔 만들고 피마르게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학계의 카르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행정심판 1심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매립역산문화TV에 응원해 주시고요. 김해 박물관에서 일요일 월요일 날 월요일 1시부터 김해 시사 관련 토론이 있습니다. 저쪽과 우리 쪽에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이야기거리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김해 시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시간 때우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월요일 1시 김해 박물관에서 서로 토론을 붙여놨으니까요. 국민들 여러분 유튜브로 다 방영한다니까 아니면 가까운 분들은 김해 박물관 현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학계의 학자들의 태도도 한번 보시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가야사가 이것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